투어는 항상 오버스트로의 즐거움입니다. 매일 특별한 기회입니다. 연주를 하는 공간도 하나의 악기로 분류를 하잖아요. 거기에 잔향이 얼마나 있는지. 홀의 색깔에 따라 연주 자체도 매번 달라지고 매일매일 마다 연주하는 사람들의 기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투어라는 것 자체가 고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 반대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새로운 홀에 가서 그 홀의 기분도 흡수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주한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이 되거든요. 나중에 전용 홀이 있어서 그 홀에서의 시양만의 사운드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홀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 곳만의 특별한 공기 안에 오케스트라만의 사운드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홀태죠. 음악은 아니지만 이 공간은 아주 큰 소리와의 시장에 강한의 나라의 시장에 2배가 있었던 방법은 추억이 있다면 이 공간이 사운드를 하시는 것을 통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은 모든 활동의 마치에서의 시장에 그리고 이 공간은 우리의 시장에 모든 것을 통해 투어는 한 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운영자로서는 단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공연을 위해 공연의 연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곡은 한국에서의 연결은 이것을 통해 보았을 위한 경험을 위해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에 대한 공연의 연결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동일한 단체를 공연한 관계를 통해 공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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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공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저는 그의 정보를 믿고 저는 이 정보를 믿고 그의 정보를 믿고 그의 정보를 믿고 음악은 음악 배턴, 룸, 벨얼, 뇌스 기술은 그의 정보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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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역사에 들어간다 이 최초의 음악을 이런 멋진 장보를 이 상의 윤희의 역사에 그리고 이 상의 윤희의 역사에 한국의 작가가 어떤 분을 보여줬을 했고 이의 역사에 대한 역사에 이 역사에 대해 이를 인턴한 역사에 대해 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단체로서 역할을 넘어서서 서울시의 홍보대사 내지는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시민들이 되시면서 어떤 평화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시향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의미도 그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most special thing is that our orchestra, we get to spend so much time together Normally we come to rehearsal and concerts in Seoul and then everyone goes home and we don't really spend time with each other but here on this tour, it's special to feel the connection with my colleagues because we wake up in the morning, we eat breakfast together, then we ride a bus and then we get to play beautiful music together in all these amazing cities and halls I think this whole tour is just full of impressive moments Spend time together with all of my colleagues The experience is in us and the challenge is in front of us I like to say that the best concert is always the one of tomorrow Myientoочка, who's in the cause I like to say that the really good him And I like to say that the best concert is always the one that I am I like the bright Πär land 감사합니다.